자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견습송교 다녀오신 분 그리고 가실 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내 나이 그때는 서른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나의 모습은 서른에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스마트폰 어플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득 내 나이가 한 80쯤 되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어플일수록 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시험판 5일 안에 다시 하면 돈을 안 내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하나는 수염을 깎은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수염을 깎지 않은 버전인데 제가 매일같이 수염을 깎고 오기 때문에 수염을 깎지 않는 다음에 제가 수염이 덥수러 가는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니 여러 감정이 제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80대의 제 모습을 상상해 본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나이가 80쯤 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7역기 3장을 우리가 흔히 모세의 소명장애로 하는데 소명장애라고 하면 모세의 나이가 30대나 젊은 청년의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정 7장에 보면 스테반에 따르면 모세가 신의 단에서 호랩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의 나이가 80쯤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패기나 30살의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된 나이 세상에 무엇 하나 새로울 것이 없는 나이 당시에 의학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 죽어도 특별할 것이 없는 나이인 80세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입양된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알았고 자신의 동족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이집트 관리로부터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 하다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 동족이 고자질했고 그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를 몰래 도망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스테반에 따르면 40세였습니다 여러분 20세를 떠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미대안에서 아리따운 여인 시뽀라와 함께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출협기 2장 22절에 따르면 그 아이의 이름은 게르솈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왜 게르솈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 이방이라는 뜻이고 소문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게르라는 말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그런 이주민이나 이방인을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라는 말 그것은 미디안을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게르솈이라는 말은 자기가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이제 이 미디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겠구나 하는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바로 게르솈이라는 표현이겠죠 첫 아이를 나가서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쁨을 나눌 가족이 멀리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뿌리째 뽑혀져 나온 경험과 여전히 미디안 땅에서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게 어떤 감정일까 제가 말씀을 주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저를 축하해 줄 가까운 저희 부모님과 친지가 옆에 없다는 것이 제가 정말 이 땅에서 철저히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게르솈이라고 말하는 모세가 그런 감정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40여 년 동안 가족을 먹여살리는 평범한 가장이다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국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자기 연민과 번민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 바뀐 모세가 살았던 그곳 그곳의 바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모세는 자기 연민과 번민과 그 아픔 가운데에 가득했다면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마다 양을 치러 갔던 그 길을 나서서 오늘 모세가 지금 호랩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불 쪽으로 다가갑니다 떨기나무로 번역하니까 큰 남무를 생각하는데 사실 표준세 번역은 떨기나무를 떨기라고 번역합니다 떨기라는 말은요 나무라기보다는 꽃이나 풀무더기가 뭉쳐있는 작은 그러한 나무를 얘기할 때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부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덤불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여러 학자들 여러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이런 나무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치소라는 사람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장면을 그릴 때 그 사람이 그리는 떨기나무는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대한 나무에 거대한 불이 붙어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잘것 없는 나무 가운데 지금 불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덤불로 이루어진 작은 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것에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치기들은 그냥 들판에 갈다 보면 마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어쩌나 한 번씩 그렇게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걸 보았지만 이내 타고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계속해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 모세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기 때 잘 자라다가 건기에 가까스로 버티며 살아가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하늘 높이 솟은 백향목을 꿈꿨지만 자신은 이제 그저 광약 가운데 자란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도 불이 타올랐던 적이 있었지만 오래 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타오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0년 동안 모세의 삶 속에서도 번뜩이는 불타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태워 또 불살랐던 인간적인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쉽게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이만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모세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모세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리옥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 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집트 왕국에서 자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보다 자기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가 한없이 높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갈 때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종이 주인에게 나아갈 때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 월십은 월스라는 가치를 어딘가에 두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가치를 두는 행위가 바로 워십이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음으로써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치를 두는 행위가 바로 워십입니다 기독교의 사원에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워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부분적인 차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예배의 궁극적인 차원은 가치의 교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보여주는 것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이즈트에 있는 거룩하고 거대한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하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거룩하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모세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일상의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삼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이 주인 앞에 설 때 신발을 벗습니다 한마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인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라는 곳을 가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래천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의 여정을 살펴보면 모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그런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도망나온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만나기 싫어했던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궁정의 교육을 통해서 또 한 번 도망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는 홍해로 백성을 이끌고 갈 때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곳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원했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있기에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러 매일같이 오시는 하나님을 80세가 되어서야 모세가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보낸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자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함께한 제자들 그 제자들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오자 하는 곳 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오자 하는 곳에 나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겸수송교사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보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부르신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은 그곳에 고통과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놀라움들을 우리와 나누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 앞에서 모자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되기를 소망합니다 견섭을 나갔다 돌아온 자들 또 견섭을 나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